구구를 만들어놨어요 전승을 시키는데 전승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다들 전승하시는 법도 알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전승을 해봤긴 해봤지만 어 좀 기억이 흐릿하다 일단 막상 해봐야 할 것 같다 뭐였는지 까먹었다 왜 갔는데 맨날 돌려보내지 짜증난다 미로 찾기 짜증난다 윤호텔도 안되고 열받는다 이럴까봐 최대한 빨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저도 전승을 할 겸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될거는 나비를 챙기세요 저는 나비가 있습니다만 나비를 챙기신 상태로 알데바란으로 갑니다 나 라헬이 저장해놨나? 아잇띠 라헬로 했네 마을로 가야겠다 어느 마을이든 카프라 서비스가 굉장히 싸졌어요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니의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 이유는 유노에서 다시 막 걸어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저장을 하고 알데바란 저장했죠? 그럼 알데바란에서 유노로 또 이렇게 워프가 바로 돼요 방그림찬이 어서와요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노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노의 열한시 방면쪽에 있는 완전 열한시는 아니고 저 작은 열한시에 있는 완전 열한시인가? 아니잖아 그치? 지금 전승하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승 지금 당장 전승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몸만 가는거야 일단은 그냥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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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렸네 달린줄 알았는데 자 여기가 전승하는 곳입니다 쭉쭉 지금 열한시 구 분 지나고 있죠? 아까 전해라고 하면은 열한시 칠 열한시 오 분부터 시작했다고 하자 전승할 때 무게 0이어야 돼요 여기와서 올라가 올라가는거 아닌가? 왜 안나옴? 맞는데 어 나왔다 얘한테 처음 시작을 하는거야 여기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메테우스 실패한테 어서오세요 이미르의 설을 보여 이미르의 설을 보면서 전승으로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걸 읽을 수가 없는거에요 관람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읽으시려는 분도 간혹 있죠 하지만 기부금을 받고 허가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돈을 내야지 전승을 하는 시스템의 원래가 128만 5천 제니가 필요해요 돈 내면 볼 수 있냐? 네 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전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저기 그냥 보면 안될까요? 서적이 정색하는거 봐라 서적이 안전한 보존과 다른 고서적 연구를 위한 기금이라고 말씀드린거 같은데요 이해는 하지만 안됩니다 아 근데 돈이 없는데요 당당하네 원칙대로라면 돈을 내는게 원칙이긴 한데 뭐 사람이 원칙대로만 살 순 없으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거 엔터원 신공하시면 안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열의가 보이는군요 아 그래도 그냥 보여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슈바이체르빌 마법학교 도서관에 발생한 문제를 도와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발생한 문 문제가 무엇입니까 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도 되고 사실 우리가 책을 찾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볼치 아픈 문제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슈바이체르빌 마법학교 도서관에는 일반이 일반에 공가되지 않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라이드워드 같은 사람을 공격하는 살아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 봉인된 책의 일부가 봉인된 책자는 지긋지긋해 라고 외치며 도서관을 탈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가드들이 탈출한 책을 찾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탈출한 책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도 아직 파악 중이에요 저도 찾아볼게요 아니 이상하군요 혹시 다른 걸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 결국엔 탈출한 책의 고민 아닙니까? 이불따 이렇게 해주시고 아 알고 계셨네요 바로 떠나지 마시고 현재 수색 상황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들어도 상관없어 안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윤호 이거는 퀘스트를 받든 안받든 항상 그 맵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퀘스트를 안받아도 그걸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시면 돼 근데 이걸 걸어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제까지 걸어나갔는데 여기 이제 나비를 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알데바란으로 가죠 알데바란 맵에도 나온다는 점 이렇게 우리 여기 마을에서 이 알데바란에서 컨트롤 1 옆에 물개 옆으로 딱 눌러서 템 누르면 쫙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여기잖아 우리가 이 길로 갈 거야 라그에서 맵이 짝기로 유명한 필드들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유노 근처에서 맵이 짝기로 소문난 맵은 여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가는 12시로 갔다가 9시로 빠질게요 자 12시로 갈게요 빨리 걸린다 그랬는데 되게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드네요 깡다구님 어서와요 제가 요거 하느라고 인사 못 드린 분들 죄송합니다 아 왜 약간 되더니 이렇게 12시가 안가져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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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거 됐다 됐다 이게 좋은 점이 뭐다? 민첩성 증가가 있다 민첩성 증가 초스피드 맞아요? 아 그럼요 완전 초스피드에요 자 됐죠? 바로 9시로 갑니다 오와 대박 방금 뭐 저주받은 책 있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테를 하면서 저주받은 책을 찾는 것이요 저주받은 책은 엄청 약하니까 발견만 하면 돼요 라이드워드처럼 생겼습니다 이름은 도망친 책 도망친 띄우고 책 도망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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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드라미다님 어서와요 어 이거있다! 대박 얘입니다 팍! 한 대만 때리면 됐어요 이러면 어디로 간다? 나비를 탄다 나비 나비 한 5개만 챙겨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서 워프를 해서 윤호로 가면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책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저 포획한 책 이걸 가지고 가면은 크리스도가 끝나면서 네 괜찮습니다 이제 이미래 해설을 봐도 됩니다 하면서 전승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게가 0이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스킬 포인트도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탈 것을 안 타고 있어야 되고 컷을 없애야되고 무게가 0이어야되고 장비는 다 벗고 있어야 되고 스케일 포인트가 남은게 없어야 되고 스테이더스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스케일 포인트 찍을게요 저도 빨리 아무거나 찍어 어차피 전승할까 스케일 포인트 찍었어요 스케일 포인트 남은거 없죠 무게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벗어 헉! 벗어? 벗어 일단 아 아이 얘 벗고 무게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아 의상도 벗어야 되는거 아님? 요거는 여기다 다 넣어 아 어떡해 대박 아 진짜 없다 자리가 아이 자리가 없네 다 팔아 뭐 뭐 뭐 있어 뭐 다 팔아 다 팔아 어 뭐 없어 아 뭘 팔아야되지 다 팔아야되지 싶어지용 영! 대박!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아주 노련하죠 많이 해봤거든요 저 자 이제 우리 전생하러 갑니다 살랑살랑 낀거 없죠 특수장비에도 낀거 없죠 8시간이 어딨어 스케일포인트 남는거 없죠 이렇게 하는거야 기본이잖아 절로 가지말고 다시 방향으로 딱 가서 얼마 안걸렸어 이제부터는 일사천리야 님들 깜짝 놀랄걸 완전 이제 가서 이제 도망치는 책만 있으면 되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트 위로 눌러서 자기가 퀘스트 퀘스트로서 받은거기 때문에 퀘스트창을 확인하시면 되요 자 얘한테 책을 찾아왔습니다 약속했던대로 이 미래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드렸습니다 하하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읽고서 다시 미로로 갈게요 읽는다고 바로 가는건 아니야 지금은 그리하여 선대의 수많은 업적들과 함께 의문시 되는 것은 죽음에 관한 문제였다 어쩌고저쩌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순간에요 이런거 보면 참 좋겠는데 저는 락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이해가 안가 뭔소린지 어쨌든 읽었으니까 내려갈게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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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탈것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할때는 탈것을 타도 되요 쭈욱 진짜 길죠 이것때문에 한번 탱기면 열받는거야 한번 탱기면 여길 또 걸어야되니까 여깁니다 들어가셔서 그래서 맞나? 오른쪽 아래 워프로 가라는데 아니야? 미로 들어가서? 미로 들어가서랍니다 하지만 날 따라해도 좋다 날 따라해도 좋다 여기서 여기라는거 아니야 봐봐 다시 뒤로가서 다시 들어가라는거 아님 그럼 3미로가 나올수 밖에 없다고 거기서 다섯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면 짜자잔 휴 멋있지 이게 정답이에요 헤매지 말라면 요즘같은 세상에 아직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막 왔다갔다 이렇게 막 밑으로 갔다가 철장 있는데 갔다가 응? 아 왜 클릭이 안돼 셀렉? 이런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주 그냥 그냥 이렇게 가는건데 이거 길을 못찾아서요 원 에이이이이이이이이2초 걸렸어요 2초 자 이제 이미리의 심장을 여기 이렇게 이거 클릭하거나 어려우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멀리보기 있으시는 분들 저도 힘든데요 여기 가까이 가면은 왜 안나와 마우스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몰랐어 자 옆으로 가자 이렇게 가면은 아 나 원래 항상 이 자리에서 여기 님들 이믈레스 심장 그러면 쫙 이렇게 발키리 있는 곳으로 워프가 되거든요 영웅을 모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전승을 한 상태에서 2차 직업을 전직할 때 또 여기 오게 되니까요 그때는 이믈레스한테 말만 걸면은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미로 안진하셔도 가서 발키리한테 말을 겁시다 영예의 바랄라에 잘 오셨습니다 전사자들의 전사자들 전사들에게 전사들에게 멋대로 죽여버렸네요 전사들에게 영광을 몸과 마음을 비우셨군요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님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 여기 저는 이제 완벽하게 했으니까 이대로 엔터 누르면은 전승이란 말이야 근데 님들 딱 말 걸었는데 뭐 미련이 남으셨군요 하면서 이상한 말 하잖아 그러면 이거 다시 튕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아 대박 어떻게 그냥 튕겨서 다시 걸어오지 말고 이 상태에서 기다려 한 3분정도 1분에서 3분정도 기다리면 이 다음 버튼이 닫기 버튼으로 바뀌거든요 닫기 버튼 한 다음에 카트를 없애거나 탈것에서 날리신 다음에 스케일 포인트 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말 걸시면 돼요 튕기지 말란 말이야 아니면 여기 누르셔서 이 옵션을 누르셔서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대화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메세이는 오랜만입니다 저는 완벽하기 때문에 전승 바로 시킵니다 하나 울드의 당신의 과거의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이거 하니까 오나의 여신님 생각나지 않아요? 둘 베르단디의 순간들만 기억하게 되고 셋 스쿨드의 미래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축하합니다 짠 빠밤 자 이렇게 저는 완벽하게 전승을 마주 몇 분 걸렸냐? 5분부터 시작했지요 21분 걸렸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근데 저는 저는 창고가 다 미워 우리 아까 전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인형 나왔다 대박 당신의 만납을 축하합니다 빠밤 빠밤 와 축하합니다